오늘 은민이... 안했어요 완승한 마디만 했어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오늘 경기 완전히 이겼어요 우승해야 되는데? 결승은 무조건 이겼어요 안 봐도 돼요? 건축가 이겨 무조건 건축가 이겨? 오늘은 조금 운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진짜 빠르더라 오늘의 하이라이트... 이재윤 어디갔어요? 오늘의 MVP를 만나볼게요 인터뷰 너무 좋았네요 오늘 2골 1어시신데 오늘 2개나 선방하셨어요 결승은 어떻게 보세요? 이겨서 당연히